일곱 번째 엄청 무서운 얘기가 시작될 거야 무서운 걸 못 보는 애들은 어른과 함께 보도록 하자 고시나리가 어른이에요 여러분 꼬꼬마 동산 친구들 고시나리가 어른이니까 저를 어 어 저를 숨겨주세요 제가 제일 무서워요 지금 난 내가 제일 무섭다 토이하우스 시청자 함께 보자 맞아요 어린이 앞에 살면인가요 우리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 존중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들어가보자 그게 운명이라면 들어가 봐야지 가자 어라 어두컴컴하네 그러면 나가 나가라고 이거를 또 호기심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는 지금 이해가 안가 나갔다는 나중에 페가처럼 하라고 하면 난 절대 안할 거야 어 다시 밝아졌다 와 인형이 잔뜩 만약에 여기에 닌텐도 스위치 플스 파이브 등 깽기가 많으면은 가겠어 싫어요 흉가 안갈 거야 절대 흉가 안가 저는 절대 그런 거 안해요 애초에 그 나는 야 근데 잘 만들었다 확실히 1편에 비해서 퀄리티가 점점 있어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인형을 좀 더 보고 싶은데 엄마 아빠 따라 부모님 따라가라고 부모님 말을 안 들으니까 어 그렇게 위험하잖아 뒤로 백 백이 안 되잖아 에이 프린터 커피 머신 회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젠장 어쩔 수 없잖아 그런가?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였나? 어? 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라고 하면 절대 들어가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건 위험한 겁니다 앗 그래 들어가면 안돼 그래 그래 그거야 맞죠? 네 이 애는 교육이 됩니다 네 얘는 교육이 됐네 다음날 목숨이 없어지면 보너스 받아도 의미 없냐 조용히 하세요 뭐야 애가 왜 이래 오늘도 와버렸어 눈 이상해 애가 표정이 없어 그래도 얼굴은 있었는데 얼굴 자체가 없어졌어 조용히 하세요 어 됐다 있구나 미안하다 인형 좀 더 보고 싶지만 그 문 안쪽에 아 그러지마 교육이 안된 애네 그러지마 모르는 사람이 뭘 저도 절대 따라가면 안됩니다 그러지마 인형이 쳐다보잖아 그러지마 인형이 쳐다보잖아 이제 나 쳐다본다고 지나가면은 눈이 제쪽으로 그쵸 도대체 부모님 어디가신거야 어 그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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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지금 왼쪽키하고 엔터밖에 못누르니까 내가 가는거다 진짜 봐봐 인형 어? 진짜요? 어 그러네 나 몰랐어 저 눈도 눈도 돌아가겠지 한두번 겪어봐 한두번 겪어봐 그쵸 아 나 들어가는 순간 안된다 봐봐 안된다 안된다 너 인형 되는거다 인형 되는거다 도망가 앗 도망가 내일 또 와 내일 또 와 이러겠지 비웨이틴 투모레일 되게 유아틱 하면서 왜이렇게 무섭냐 자 또 왔겠지 뭐야 밖에 비도 오고 여기가 뭔가 피를 좀 흘리는거 같지 않아요 아닌가 폭이 미치는건가 어우 야 하지마 아니구나 깜짝이야 놀랬네 가게 주인은 저 안쪽에 있기려나 집에 연락해야하는데 비를 맞고 왔구나 근데 비를 피할 곳이 왜 여기 밖에 없는거야 다시 생겼다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면 큰일이야 오오 야야야야야 내가 아까 지하철 그쪽에서 면역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거가 아주 놀라지 않는다 지하철이 내가 지금까지 플레이해본 결과가 지하철이 가장 무서웠다 오호 올라가죠 얘는 왠지 그 가운데 앉아있는 이 인형 사람같지 않아요? 아프레이드 어 그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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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내가 그런거 아주 안놀래지 그정도 가지고 날 놀랄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버려 이제 아예 열렸다 뭐? 컴 인사이드 자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? 뛰어 들어가도 돼? 어? 애기이녀 어디? 어? 가야돼? 안가면 안돼? 아 젠장 들어가야돼 인형되는거 아냐? 인형되는거 아냐? 인형되는거 아냐? 뭐야 애가 뭘로 변하는거 같긴 한데 야 뭔가 좀 이상하다 그니까 왜 들어가냐고 놀이공원이다 그러지마 제발 아 너무 순수한게 가끔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마 진짜 야 어른되면 놀이동산 재미 없.. 있지만 그래도 어 놀이동산보다 다른 재미도 많이 있다고 그러지마 아 아 2차 세계대전인가? 내가 지금 지금 일곱번째에요 궁금하시면 첫번째부터 보세요 아 이게 신수함이 가끔은 독이 될 수 있어요 뭘 알고 계시긴 이제 계셔야 돼 즐겁네 아 어떡해 얘 인형되는거 아냐? 내가 지금 바뀌었어 봐봐 인형됐잖아 그니까 타지도 않고 타면 안되지만 이번엔 비가 비를 피한게 아니고 응? 불쌍짝 휴가 왜 들려? 왜? 집으로 돌아가야 해 왜? 집으로 돌아가야 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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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러지마 인형 인형이 잔뜩 왜그래 인형 그렇게 많이 봤잖아 이제 로봇을 봐 로봇을 인형 보지마 이제 로봇 로봇 봐 3단 변신 로봇 자동 변신 로봇 합체 로봇 이런거 보라고 인형 그만 봐 이제 가 인형 질렸다고 하고 나가버려 빨리 뭐하는거야 내가 누르끼는건 왼쪽키하고 엔터밖에 없어 와와와 켝캐캐캐쿠쿠님 너무갔다 너무갔다 너무 와와와와 진정해요 켝캐쿠쿠님 네 진정하세요 어 봐 봐 아아 애가 봐봐 이제 덫이야 인형의 범추가 아니잖아 우수수 왜 그래 미쳤니? Do you want to play the world? 뭐어? 그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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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지마아 놀지마아 아 진짜 놀지마아 집에 와서 엄마 아빠 말 잘 들었고 어? 맛있는 밥 먹고 이러고 크면 되잖아 그래 그래 폰이나 하면 되지 그렇지 맞아 천재 역시 천재야 그래 요새는 유튜브도 있고 어? 이것저것 볼 수 있는 컨텐츠도 많이 있고 실시간으로 찍어도 되고 그래도 되는데 어? 최소의 부모님들 얘한테 스마트폰 안샷줬습니다 단정합니다 얘한테 애한테 스마트폰을 안샷줬기 때문에 지금 이 차단이 난겁니다 지금 뭐야 저기는 슬퍼하는데 여기는 기뻐하고 있어 어 뒤에 따라다니잖아 야아 봐봐 애들이 향해 다 툭튀 없겠지? 하지마 무기 없어 그러지마아 슬퍼하는 그치 아이고 계속 여기에 있고 싶어 두더지 패고 싶다 하하하하하하 공게임이에요 공게임 와 점점 바뀌고 있어요 지금 뭐야 애들 애가 완전 팬이 됐어 야 이거 우지됐다 나 지금 우지됐다 지금 인형 됐잖아 봐봐 자 엄마아빠면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집에 가서 엄마아빠한테 효도하세요 앗 아직도 있어? 오 봐봐 저기 아 누가 밖에 있어 그러지마아 갑자기해도 나 진짜 안 무서워 인사 잘 받습니다 인사는 90도로 아아 드디어 인형이 됐네 깜짝이야 봐봐 이제 인형 됐다니까 봐봐 왜그래 그러지마아 아 intoxicator 있다가 이런 갑딪 튀어가지고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네 츠킹 Faith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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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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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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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날아다니잖아 부럽..부럽다 나도 날아다니고 싶다 자 전혀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그니까 어 귀엽다 인형 머리가 귀엽네요 오야야야 어 이건 좀 놀랬다 야 와 이건 좀 놀랬다 와 이런건 안 놀래죠 이런거 놀래면 왜 공포게임 못해요 이런거는 그냥 넘겨주는거에요 아 이제 뭐 면역이 됐네요 이제 호날두라니 또다른 이제 밖, 밖에는 아주 그냥 좋죠 뭐야 왜왜왜왜왜 우후후 어 그러지마 인용됐잖아 입가에 지 인용된게 다 보이잖아 웰컴 모두가 널 환영할거야 이런 그러지마 뭐야 팔 떨어졌어 또 갓죽 튀어야겠지 자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전혀 안 무섭죠 전혀 안 무섭죠 인용이 됐어 아직도 플레이가 돼 전혀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전혀 안 무서워 잠깐 그러지마 그러지마 이쁜 얼굴 이쁜 얼굴 왜 자꾸 망가뜨리는거야 전혀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깨진다 깨진다 I'm not going home anywhere ever 공룡이 됐어 공룡이 됐어 깨졌어 뭔가 깨졌어요 이제 크레딧이 뜨겠지 크레딧이 뜨겠지 크레딧이 뜨겠지 크레딧을 봐야겠어 그니까 이제 안 무섭죠 우리는 면용이 된거에요 이제 다음 공게임이 진짜 무서워 무서운 공게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안 놀랄 자신이 있는거에요 겁이 없다 그니까 근데 노래 좋다 이 와중에 노래는 좋다 이 와중에 노래는 좋다 이제 인형이 인형이 돼버린 여주인공 이제 인형이 인형이 돼버린 여주인공 이번 편은 좀 무섭진 않았어 이번 편은 좀 무섭진 않았어 아 원래 패였구나 패가였는데 애를 애를 의욕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그냥 저기 인형집으로 만든거야 장난감 집으로 만든거야 원래는 패여였던거임 아무것도 없었던거임 그냥 그쵸 그쵸 네 다시 인형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